아토 바로! 아토! 어! 아토 바로 온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화무소. 아나. 아이고야. 저기. 아 여기. 됐어? 우리 지금 2번방에서 잡고. 안녕하세요? 응? 안 돼요. 그래요. 진짜 잘 Hobby. awan이 bewusst. 아 저거 못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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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는데? 딜이 안나오는 어디서? 한파트... 그냥 뭐 한포가 식기 전에 클리어 할거에요 고고 어... 밑에 렛츠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오른쪽 거 한번 맡아주세요 홀리 님이 자 왼쪽 끌어 당길게요 아까 왜 문 잡았던거지? 풀컬... 저... 그거 못 했어요 뭐야? 과일로 제대로 못 해갖고 아... 아까 포트 잘됐어요 고고 어... 이제 그... 깼어 아니... 어... 이제 가는거야 그... 꼬여가지고 계속 2번방에서 꼬여가지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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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딜 안 나오지? 바로 위로. 0초가 안 걸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왠일 올라오세요. 왠일 올라오세요. 아,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네. 아, 오늘 진짜 죽어버리겠네. 아니요. 아니야. 연기가 문제인가 본데? 수리 한번 하죠. 연기, 연기 4판 문제 있어요? 4판 저거 지금 내리배 아니에요? 토그에요? 아, 한 포가 터지구나. 연기 너무 느리는데? 상. 상. 네르베가 문제인가봐요. 네르베가 문제인가보네. 1판 나오지? 도자. 부아크 님이. 방포 터진다. 잠깐, 저랑 암재 님이랑 바꿔. 아, 야, 야. 지금 암재가 트럴이라고 하네요. 진짜. 뭐, 4판 암재요? 네. 어, 됐다, 됐다, 됐다. 카미이제? 네, 잠깐만요. 제가 소울이랑, 애쨈요. 소울이랑요. 소울이랑 뭐냐. 소울이랑 저랑 바꿔갖고 5판 연기 가는 걸로 하고 저 4판 연기 가는 걸로 하고 그냥 저랑 암재랑 백 저랑 소울 님을 바꿔갖고 음... 지금 얘기 들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 팟 지금 와도가 4판 가갖고 다리를 가고 4판에 있는 암재를 우리 팟 갖고와갖고 우리가 연기를 다시 간다고 소울, 소울. 소울. 소울 님은 그거 그럼 우리 근데 홀딩이 안 되잖아. 아니, 연기가 아니고, 연기가. 연기가 갖고 보스에서 홀딩 아예 없잖아, 홀딩이. 아니야, 그거 해달 님 혼자서도 홀딩 충분히 돼요, 그거. 그거, 그거 뭐냐. 그거... 하려면 빨리 빨리 해. 여기까지 와서도 서류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참... 한번 봐주세요. 저 암재 어떻게 하나. 아, 그러니까 미커 님이. 네. 일단은 나 말 안 하고 있을게요. 네. 아, 해달 님 왔는데 목소리 못 듣네. 여기... 나 스위칭템 가지고 싸우고 있었나? 제가 위에 두 개를 푸신게요. 네. 에? 암, 암, 암을 누가 주워 부셨어. 이거 배면에 부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폭언이 안 하니까. 그거... 아... 아, 저거 왜 이렇게 진상 부려. 아, 저거 왜 이렇게 진상 부려. 아, 계속 가네. 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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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э응. 아, 그냥 딜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자꾸 얼린 거 녹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야 여기 속에서 어 와우 형제는 그걸 못패한다 어때요? 사팟? 회월이는 못패해요 도구에서? 그거도 암제도 많이.. 암제도 많이 못패하고 암제가 좀 잘 못해요? 암제가 회오리를 못패하니까 이상해서 가시죠 어? 어허 어허 예 사실.. 파솔길아 아 그러네 우린 이제 못붙네 네 연기 어때요? 어어 올딩이 좀 많이 빠지네요 우리 그거 베미한테 베미한테 넘겨갖고 계속 그거 넘겨갖고 한번 넘겨달라고 해보세요 뭐를.. 뭐를 넘겨요? 그.. 뭐.. 뭐.. 아.. 어허 이제 내리벨 들어왔는데 우리.. 어허 어렵다 근데 우리.. 네 제 다리로 바로 갈게요 일단은 그 토그는 토그는 그.. 괜찮아요 안되면 뭐지?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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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 원복원.. 그.. 계속 원복원만 더 달라고 하세요 괜찮아진.. 그 태아나 진진 아니고 아.. 이미 태아나로 지금 딜럭긴 뭐 격전지는 뭐 그냥 괜찮네 아.. 리커님의 소중함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디갔어 엄마 우리 바르클 우리 바르클 한.. 180초쯤 그렇게 하세요 비큐를 하래요 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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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도 그냥 한 20번 그라라고 하지 보임 하.. 하.. 캐리다 우리 그러면 지금 연기 열리면 연기만 가면 되나? A는 제 거요? 4억 9천 7억 8억 9억 9억 거의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화강 딜만 46.6%요 4억 9천 3백 네 네 토탈 10억 넘게 했어요 토탈 딜링이 한 10억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11억 저희 다리는 진짜 다리는 짱이네 다리는 엘마 그거 엘마 그 마도 다리 패턴 그 보스 그냥 음 패턴 넘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 터넘에 바로 잡겠는데요 다리는 금방 금방 깨요 그래갖고 암죄를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연기 곧 열리겠네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아까 한포가 홀리님이 튕겨가지고 터진건가요? 아 전원 튕긴 좀만 더 버텼어도 어떻게 저지 끝났을 것 같은데 시간이 11분 남았으니까 5초 되겠네 다리 B 뭐 금방 깨네 뭐 다리는 괜찮네 다리 자체는 나쁘잖아요 근데 그 암죄님이 토그에서 너무 잘 죽어요 그 2팟 저 4팟 자체가 네 토그에서 좀 많이 죽어요 토그에서? 오늘만 그런지 그까진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방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죽어 보여요 음 아 암 부쉴 뻔 했어 아 나 진짜 끌러뿐 했네 아 하하 저의 양자 깔겠다. 아 여기서 1박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 스위칭 좀 하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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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진짜 되게 힘든다. 스위칭 좀 하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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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수리비가 8만.. 8만 몰듯이.. 아.. 샹 지금 그 오른쪽에 한 번 기다리면 돼 밑에는 다시 똑같이 갈 거야? 여기까지 와서도 서류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한 번 바꿨다잉 안될 것 같아 어.. 어.. 켜? 아이고 어.. 뭐 이래? 어우.. 살았다 일단 정식대로 하면 역시 연기.. 또 이번에 연기가 또 문제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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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리클? 네. 아, 전체 오늘 진짜 오래 올랐다. 일단 다리 자체에서는 안재가 그렇게 토론하는 건 없는데 네. 일단 제가 방금 연기했을 때는 소가 세월이를 못 피해요. 오우, 축하합니다. 꼬마벨라 우리 파티인가요? 아니야. 1파티. 2파티네. 아, 2파티. 3파티. 31채 좋네. 근데 저거 끼고 안칼만 끼게 좀. 그러니까. 혀는 엎드리라고 해, 개놈새끼. 잠깐만, 이러면 지금 5파티 간부 가야 된거죠? 아, 간부를 우리가 지금 가면은. 2대에 가면 들죠. 어떻게 해야 돼? 아, 슈가. 아, 슈가. 잠깐, 이러면. 아... 여보세요. 아직 연결죠. 네 말씀해주세요 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도? 일단 돌려야 되는데 4팟을 에게나 돌리자 네 그렇죠 진이님 진이님이랑 저랑 이번에는 아슈님을 그냥 저쪽 4팟을 아 저 4팟의 잠시만요 저번에 소울 넣은 상태로 4팟이 에게나 돌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슈님을 저 에게나 저랑 진이랑 바꾸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슈님을 에게나 뱅으로 넣겠다고요? 네 체인지하고 일단은 이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바꾼 상태로 5팟이 간부가고 4팟이 에게나 그대로 그냥 네 알겠어요 그러면 리컨님이랑 아슈님 바꾼다는 거죠? 네 홀리님은 강태지키세요 그럼 해달님은 그대로 5팟 가고 아니요 아니요 근데 5팟 그대로 네? 아 저 아니죠 음 4팟이 에게나 에게나 뱅 네 네 네 네 네 네 4팟이 들어가죠 그럼 된건가요?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아까전에 네 경기했을 때 네 회오리를 잘 못해요 4팟이 홀리님은 모르겠고 부아카님도 좀 많이 죽으시고 베메님 뭐하신대? 7억 10 10이요 뭐하는거야 10이요 14 뭐 뭐해 그런거 없어요? 아 지금 다시 말하고 가셨나? 지금 왔네요 오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연기해서 17억 보스 17억? 체력 회복 안하고요? 체력 회복 안하고요? 네 그 회복하면 몰라요 그거 네 참 연기 때 그때 제가 그거 아예 홀딩 세팅으로 했었거든요 아니 네 10억 했어 10억 그러면 베메가 딜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거죠?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빨리 가자고 정우야 빨리 가자는데? 누가요? 마누라가요? 일단 사팟이 그 뭐냐 사팟에 그냥 그 저 저 있잖아요 네 그냥 해달님을 해달님을 리컨님 파즈 그 뭐냐 해달님을 그냥 저희 오팟에 주시고 오팟에 그냥 소울 말고 마도를 하나 넣어갖고 다리를 빨리 깨는 쪽으로 딜마도 넣어갖고 사팟에 네 그냥 다리 이클하게 아까 엘마랑 그거 마도 있으면요 다리 패턴 캔슬하기도 편하고 암젠인도 다리에서는 그 센스 좀 있어갖고 그거 괜찮게 하더라구요 연기 그냥 아예 사팟을 그냥 연기를 포기시키고 그냥 음 다리만 네 다리 결제하면 그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소울님 데리고 그랬네 토건으로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뭐 뭐야 아 그 파장 15번 하면 되는거에요? 네 뭐 이제 스톤님이 따질래요? 저요? 아니 지금 괜찮아요 뭐 그런 칭호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차피 다른 공대 갈 일 없으니까 여기에서 뼈를 묶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단 그거 하려면 그거 해야 돼 그거 때문에 안톤 전복자 일단은 소환사 본캐로는 일단은 공대 파티장 따 놓고 지금 1번 그걸 따고 있긴 있는데 공대장에서 이제 또 막혀 공대장에서 막히니까 좀 뭔가 답이 없어요 근데 뭐 그 의미 없잖아요 의미 짱톤 전복자 그거 칭호가 뭔가 좀 좋아 보일 뭐 있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아 그냥 보래요 뭐 보여주기? 오늘 어디 보아장님 간보 또 1보려나? 1보자 1부다 또다 1부 고정인가? 저희 계속 1부 갔지 않았나? 어 그런거 같은데요? 1부 계속 갔던거 같은데? 일단 3부 간 적은 저희 없고 4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4부 왜 혈 나오는게 4부인가요? 네 그거 한번 갔고 그리고 멜타 도덕도 안 갔자 멜타 한 번인가 가지 않았었어요 우리? 멜타 한번 갔나? 한번 갔었던거 같은데? 야 가는때만 1분 걸리네 아이고 진짜 잠깐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오늘 진짜 슈아프도 겁나 빨았네 아 평생 시기 같으면 이만큼 쓰지도 않았는데 열한개 남았네. 아. 왜 정우가 트롤짓 해? 아우, 이제 별장에서 좀 때려줬더니. 제가 그렇게 안보여. 아우, 디디. 확실히 디디 확 하진 했는데. 아우, 쎄다. 어, 가니지 차. 아우. 어. 아우. 간부클. 대기. 간부대기. 간부대기. 탑팟완. 잠시만요. 탑팟완. 음. 어차피 저 올림이 들어가도 별 의미는 없고. 아우. 음. 그 정도면 그냥.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다 완료했네요. 1개나 한 파티 클리어하면 바로 저의 입장에 아 이제 지금 입장하는 거에요. 이제 다 별풍 할 수 있니깐 고고 지금 그러니까 바로 부세요 지금 4팟은 먼저 클리어했나 뭐야 2팟은 마도가 있나? 아 마도일게 마켓 1팟은 맥주 2팟은 맥주 2팟은 맥주 2팟은 맥주 4팟은 맥주 사과 아 해달님 들어오셨네 토건엔 없잖아요 아니 기림목 토건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언제 들어왔어요? 아 얘기를 하네 치사하게 왔으면 맞다고 인사도 하고 해야지 사람이 우리 그런 사이에요? 원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엄마 때렸어 아 그래도 저지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졌네 이제 공대장님 나간 상태자 공대장이야? 나갔네요 뭐 아 예 대격도 아니고 화추도 아니고 그래갖고 태안의 세팅인 것 같은데 뭐지 딜량이 아이디가 뭐였죠? 뭐였지 아이디가? 여기있네 합성신 가나 아 맞아 아까 그 그냥 변신 상태로 무한되어 있었던거죠 거의 계속 변신이었어요 네 그냥 자수딜로 넣었네 그냥 체이스랑 힘 아무래도 아무래도 가죽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힘 다진건 뭐 어쩔 수 없다 쳐더라도 네 그러죠 아까 그 사람은 자수 세트였던거에요? 지금 자수 두 부위 끼고 있어요 아 자수 두 부위로 일단 베메가 다다니트가 좋아 다다니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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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셋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갖고 진짜 딱 포그용이에요 저거 그냥 자수 일부 열리네요 우리 이거 한번 깨면은 거의 큐를 하고 왔는데 되게 빠르네 오늘 화산 뭐 입장만 했는데 너 벌써 20초가 지나있어 아 뭐지 네 저희가 연기팟이 아니고 4팟에 다리팟 그 마도를 저 소울말고 마도를 넣어갖고 그냥 홍년마도 넣어갖고 뭐야 저거 살아있어? 홍년마도 나 그냥 딜러 손님 먼저 와갖고 아니 근데 마도는 또 이제 하얀 그 아이고 아 두석이 혹 상할 뻔했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잊지 않고 있으네 이거 뭐 그 뭐 뭐 루머 있 뭐 그런거 있다던데 사람이 죽으면 저거 거북이 나온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기 와요 박아요 아 잘못했다 어 스크롤 먼저 깔았어야 됩니까 죽어보세요 거북이 나와 안나오잖아요 죽었는데 안나오잖아요 아 또 당했어 씨 폴리가 죽어야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아 나왔네 이거 누굴 잡아야되지 않아요? 아냐 안잡아도 돼요 아 나 죽었다 죽었다 아 아 오늘도 여러번 죽네 한번 깠어요 괜찮아 알아서 화산 잘 잡으니까 아주 몇번 깐다고 해가지고 뭐 갖다 뭐라고 할래 사람들은 아 한번 깐고 뭐 괜찮은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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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네 어디에 했지? 저 사람 왜 맨날 물어봤네 저 사람이 암재죠? 네 잠깐 재입할 시간이 있을때 계속 재입시키네 어 좋네 아니야 안좋아해? 네 뭔가 바로 위에 뭐 뜨거나 아니면 바로 밑 뜨거나 그렇게 재입하는데 이상하게 애매하겠네 뭔가 부화장 부화장 근처에 있으면 저렇게 잘 안뜰는 것 같아요 어 나는 나는 다 못 믿겠어 미싱같은거 흫흫 너봐 우리 181채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내가 181채 얘기했더니 반대했던 사람이 문명이 있었어 왜 왜 그래요 채널별로 안좋다고 저 3파 3파 지금 철감 넣고 있는 그 개 있잖아요 네 끊어 여기 왔다니 한번 더 먹고 흫흫흫 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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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어휴가 나 지금 미치겠다 지금 암칼반에 암칼반에 그 2기 핸드캐논 한번 나왔고 지금 로드 하나 나왔고 네 리커님 2기 로드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채널 옮기고 지금 많이 이익 봤어요 이제 풍수지리가 좋네 여기가 흫흫흫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안좋다는 썰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풀린거 같아요 여기가 금 넣었는데 금 그런거 같은데 700줄 넘었어요 700줄 이거 우리 아기전에 끝날거 같은데 갑자기 산밭이 들어간거죠 뭐가요? 일단 열리기 전에 저 반피되면 그냥 바로 나갈게요 네 이거 끝날거 같아 베리어는 어 왜 다 죽어 베리어는 나쁘지 않네요 뭐 에게너도 깨긴 괜찮다는거 같고 저희 감보도 빨리빨리 깨니까 뭐 버그 올렸나? 쟤 왜 저래 아톨 아 마테카 이제 막 네임드 하나 남았네 아톨 아톨 아톨에서 지금 뭔가 꾸인거 같아 일단 제이닝크림 입장하는걸로 하자 아톨에서 지금 꾸였어 꾸였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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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카 막 신나게 돌아댕기고 막 지금 뭐 되게 위험한데 코인 썰어봐세요 어 어 다음 패턴에 끝날거 같긴 한데 우리 확인해야 될거 같긴 한데 제가 살짝 하는걸로 끝났네요 어? 아 아이씨 버프 다 걸고 지금 도핑 물량을 지금 몇 개를 쳐먹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깨고 있어 그니까 옛날에 저 심장 뭔가 빨갰지 않았어요? 어 근데 처음에 들어갈때 뭔가 아 이제 또 빨개 이제 빨개 이제 빨개졌네 처음 들어갈때부터 들어갈때부터 원래 빨갔던거 같은 기분이었는데 볼 수 없댔어? 그러니까 심장 벌써 폈어 쟤네 어 어 우리 2등 아니요 3등 4등이에요 4등 아 뭐야 아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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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하고 바로 나왔어야죠 마을을 아 아니요 저 클리어 네 마을각이 하는거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에헤 어 공대전사 획득? 뭐야 이건 아 이제 4파티 진짜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네 근데 그 그냥 저쪽은 연기를 포기하고 다리를 하고 딜러 하나 더 넣는게 그냥 암제를 빼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아요? 뭐야 뭐야 아 뭐야 저 중압감에 눈 뭐야 뭐야 아 저 저런 개 그 쟤 어차피 못 깨잖아요 빗자루 네 네 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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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거 할거면 일단은 제도 쓰려면 결장 2500승 해야 돼요 어 그 정도 될거 같은데 저 3088승 있어요 그래요 네 어지간히 결장해서 살았네요 옛날 때 많이 했었죠 네 음 음 음 음 뭐야 뭐가요 120개 밖에 안 들어가요 코스가 개당 네 뭐가 120개야 아 투신할 때 코스모스 올려 200개는 들어갈걸 200개야 나 어 200개면 좀 비싸다 어떻게 필요없다 200개면 보자 6천만원 어 어 우리 아 그 아 4천장 있구나 1억 2천 3억짜리 3억짜리 여기서 언젠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냥 하다보면 언젠가 떠요 음 그렇겠죠 네 아 네 아 아 아 그 공대장님한테 어떻게 하는게 좋나 이거 곤란하네 그러면 그 암죄를 벌여야 되지 않나? 암죄를 버리는게 아니라 완전히 홀딩으로 놔두고 그냥 딜러를 하나 더 넣는게 나아요 그럼 우리 뱀에는 일단 버리고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암죄가 괜찮았어요 근데? 다리에서는 별 문제였어요 아니 우리 그냥 이대로 굳이 그쪽 안 보내도 되니까 거기 3파티 아니 4파티에서 그러니까 마도만 하나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암죄를 벌렀는데 암죄를 몇 배? 암죄를 몇 배?